차이동 없어졌어 나 계속 뛰어만 다니는 것 같애 그래 뭐 다리 다리가 다리가 튼튼해야지 뭐 주행봉 다리는 튼튼하니까 괜찮아 뿅 파이어 볼트 이게 가장 조용하면서 가장 강력한 것 같지않아요? B님 반가워요? 가장 조용하면서 가장 강력하지 조용하게 애들 많이 죽이지 이렇게 아 뭐야 아니 비겨 그래도 아무리 강력해도 오오 애들마나분 오오 저기다 이리로와봐 오케이잉 저걸 터뜨리려고 갔던거였어요 그쵸 이리 빨리 가죠 아이야이야 나 건들지마 건들지마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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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레벨 벌써 40일이 됐네요 왜이렇게 빨리빨리 올렸어요? 이상한데? 벌써 6개나 됐어요 마지막이라 막조나? 레벨을? 아 이거요? 이거는 세가지 모드가 있는데 하나는 얼음 하나는 불 하나는 전기 마법사의 지팡이죠 말그대로 근데 지금 얼음을 찾지 못했어요 전기하고 불 밖에 없어 그래서 얼음 어? 잠깐만 여기 여기 서기도가 있다? 차 있나? 어 차타고 잠깐 가보죠 이..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여기 어떻게 가야되지? 이렇게.. 가야되나? 아닌데? 이렇게 가야될거 같은데? 근데 이쪽 못가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가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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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보죠 밑.. 밑에 쪽으로 가보자 여기 여기 끝이었어 저게 신호등이었으면 저게 신호등이었으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얼마나 지올까? 세이버샷 아 이게 뭐 그냥 총에다가 그냥 그거 다는거 아니야 별거 아니잖아 아.. 저.. 정말 신호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거야 얼음 신호등 아.. 나 그것만 찾으면 정말 좋을텐데 얼음을 보고싶어 얼음을 막 점점 더 욕구가 막.. 점점 막 막 늘어나.. 막 커져가고 있어 그거.. 그걸 못 얻어가지고 그게 그런거 있잖아 얻고 싶은데 이제 뭐 이제 갈망하게 되면은 그것만 더 커지는거 그런 상태야 일단 이쪽은 지금 다 먹었을거 아니야? 이쪽은 이쪽을 내가 다 먹었을거야? 아.. 저 좀만 X4 어.. 엠브리스틱 좀만 더.. or 좀만 더x4 어.. 여긴 내가 다 먹었어요 어.. 확실히 여긴 다 먹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유 다음 차가 바로 있네 다른 차라고 오케에 그저 answers 좌회전 아우 좌회전이죠 오해전 페 Lif 난리났다 난리났어 하핳핳핳핳 저쪽 저쪽 설계도 그 두 개를 먹어야 되는데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왠지 자 여기 좀 막혀있죠 아까도 막..막혀있었지 어우 뭐야 재개나 빨리 빨리 가자 저기서 그 두 개의 그 위층에 있던 것 있죠 아 맞다 아까 그 놓고가니 아직 살아있을려나? 죽어있을려나? 아직 죽었다는 표시가 안되는 거 보니까 살아있을 것 같은데 자 나파이프 어 아 잠깐만 나파이프로 나파이프로 이걸 뭔 총에 확산총이라고 해야되나? 마땅히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생각이 안나네 확산총 저 이 두 갠데 지금 이 두 개가 지금 거시기 한건데 전기총 같은건 못만나나? 데드아일랜드처럼 전기총 같은건 못만나나? 전기총 같은건 못만나나? 전기총 저기를 어떻게 가냐가 문제야 어 잠깐만 어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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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위에서 밑으로 내게 뛰어내려야 될 것 같거든 저기 저기 지금 보이기는 보이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 여기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올라갈 만한 데가 있나 여기 이쪽 없어 없어 제기를 민항인들 어서오세요 게임 캐스퍼님 반가워요 저기 아까 밑으로 떨어진 데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한번 뛰어내려볼까 뛰어내려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어 아 여기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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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 올 수는 있네 여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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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구나 여기 두 개나 있어요 여기 두 개나 있어요 신호등 있었으면 좋겠다 왠지 신호등 있을 것 같아 아닌가 폭탄하러 있는 거잖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천천히 다 먹을 수 있었구나 다 먹을 수 있었구나 이거 신호등 아싸 나왔습니다 아 전기 전기 얼음 지팡 어? 이것도 두 개짜리네 세 개짜리가 아니라 얼음 지팡이는 일단 얻었는데 전기 지팡이 일단 만들고요 전기 지팡이 일단 만들고요 자 전기 지팡이 만들고 쓰읍 질쏘 하나로 다 될텐데 전기에서 어우 뭐야 아이씨 아이씨 모드 바꾸려다가 팡 자 얼음으로 바꾸고 이게 아이스볼트냐 아이스볼트 야 얼어서 죽어 이거는 자 전기로 바꾸면 라이트닝 볼트 이게 나갔다고 하냐 어 사전거리가 짧아요 뭐 소리가11 이리 얼음 설거틀 잠만... 그렇다면... 어... 다른데도... 여기... 여기에 신호등 있단 소리야? 어딘가에? 금극에... 이... 불 얻은 전기 지팡이? 애들 죽는 거 봐라!! 하하핳ㅎ핳 레벨 올라가는 거 봐라 그리고 벌써 올라갔어 마지막에 레을 다 올리는데?